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15년째 1위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노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노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 최초로 노인상담센터를 만든 이호선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한국 노인상담센터장 이호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센터장님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유석 씨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저는 노래 제목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부를 줄을 몰라서. 가사가 재미있어서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자식들이 놀려대도 나는 할 거야.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할 거야. 서양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아랍말도 배워서 이 넓은 세상 구경 떠나나 볼 거야. 좋네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어르신들이 나이 먹기가 싫은가 보다. 그래서 약간 서글픈 마음도 조금 들면서 이게 세태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20세기의 저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요즘은 노인에 대한 새로운 드라마를 쓰고 있는데요. 요새는 일명 액티브 시니어라고 활동적인 노년. 액티브라는 말이 활동적인 이란 뜻이고 시니어라는 말이 존경받는 노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우리가 왕년에 뒷방 노인이라고 불렀던 그분들이 이제 방문을 열고 나와서 새 세상 속에 인공관절을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저력을 이제 다시 한 번 마치 르네상스처럼 제2의 삶을 제2의 인생을 그리고 제3의 문화들을 꽃피우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트렌드처럼 그렇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노년의 역사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도 배우고 스마트폰도 배우고 그렇게는 아란말도 배우고 아란말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이 엄청난 야망들을 그냥 야망으로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요. 실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렇게 젊게 멋지게 사시는 노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쪽도 있고 이게 더 좀 차이가 벌어지고 명함이 더 나뉘어지고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보면 양극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르신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 정말 노후 준비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또 삶에 있어서의 만족도나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기도 하고 영위하는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또 살아오면서 그전에 열심히 사셨지만 인생의 여러 풍랑을 맞으면서 다시금 재개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 질병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몸이 무조건 기승전 몸뚱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신 분과 건강하지 않은 분들 이렇게 크게 나누어질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내가 자식이 어떻게 됐냐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나누어지긴 하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우리 건강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고 또 이런 재정과 같은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고요. 맞아요. 또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취미에 있어서도 굉장히 양극화가 요즘은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누구나 사실 행복한 노년을 맡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좀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호선 센터장님은 노인 상담을 지금 20년 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20년 전하고 요즘 비교해 보면 어떤 사회적 인식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변했죠. 노인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시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노인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시선부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노인은 이제 아플 나이. 그리고 이제 나는 사회를 위해서 멀리 분리되는 나이.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나이. 또 유산을 넘겨줄 나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다시 놀기 시작할 나이. 다시금 뛰기 시작할 나이. 다시금 일하기 시작할 나이. 다시금 내 삶을 또 펼쳐나갈 나이. 이렇게 노년에 대한 새로운 시공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신 게 요즘의 노년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하시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반면 이제 노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시 작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말 그대로 천만 노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숱하게 많이 길에서도 만나 뵙게 되는 이분들의 건강한 모습 또 존경스러운 모습 여전히 지혜를 삶 속에서 구현하고 계신 이런 모습들을 가진 어르신들로 보는 말 그대로 이분들은 정말 시니어야 존경받는 바로 그런 노인 어르신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한때 우리가 틀딱이니 또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표현을 해가면서 이 노년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마치 이 사회에서 무임승차하는 사람 또 아무 할 일 없이 굉장히 소리 지르는 사람 그리고 이 사회에 마치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럴 사람처럼 아주 낮추어 부르고 낮추어 생각하고 낮추어 함부로 말하고 이런 시선들도 있고 있었어요. 비하하는 시선도 있는 거죠. 그런 시선들은 저는 이제 당연히 이거는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저는 이런 시선을 가진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존경하지 못한 어른도 있어요. 못난이 어른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존경스럽지 않아서 존경은 못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중은 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분들을 대한다는 건 생명을 그리고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의 진행 아닌가요?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을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현대사회의 네 가지 고통, 노인의 네 가지 고통 얘기를 합니다. 빈병고무라고 부르는데 빈곤이고요. 병, 질병이고요. 고, 고독이고, 무, 무위. 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최근에 얘기 많이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연금 문제나 주치원 문제라든지 이런 복잡한 생존에 관련된 문제가 떠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연금에 관련된 논의가 사회적으로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미뤄졌던 주제였는데 이게 뭐 싸우든 어쨌든지 간에 계속 노력해가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 1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또 10년까지는 안 걸리더라도 하여튼 치열하게 공방하고 서로 좀 힘들더라도 모종의 결론을 좀 내리고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좀 가야지만 첫째는 일단 우리가 소득,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래도 일상 속에서 좀 덜 겪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방침으로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좀 해소하는데도 일면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여하간 우리가 21세기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내년 2025년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면서 사회 제도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여러 사회, 아마 이제 앞으로 건물에 가면 여러 손잡이들도 훨씬 더 많이 화장실에 가도 어디 가나 손잡이가 있게 될 것이 20% 이상의 노인들이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주 물리적으로 잘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물건들이 될 거예요. 네네.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따라와야 되는군요. 지금 빈병고 얘기하셨어요. 노인 빈곤 문제 심각하고. 고독 얘기하셨는데 홀로 사는 노인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 우리 1인 가구 얘기 많이 하죠. 1인 가구 얘기하면 보통 청년들이 1인 가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10중 8구가 어르신들이에요. 노인 인구가 워낙에 많고 그중에서도 1인 가구가 많은 이유는 다양하죠. 이를테면 그게 이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사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요새는 아이들하고 같이 잘 살지 않는 풍조가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 가족이 다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빈곤입니다. 1인 가구가 빈곤으로부터 생겨난 건지 아니면 1인 가구 때문에 빈곤 문제가 더불어서 더 커지는 건지 그걸 기준을 찾긴 어렵겠지만 어르신들이 1인 가구가 늘어간다는 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혼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식사도 잘 챙기질 않으시고요. 또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이 고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외로워 이 정도가 아니고요. 때로는 이 우울이라고 하는 병리적 양상으로 갔다가 또 자살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도 세계 지금 OECD 국가 중에 1위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압도적인 일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 이 1인 가구라고 하는 또 이 노인의 빈곤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문제 거기에 또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완벽하게 압착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이건 혼자 개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함께 복지사회로 간다는 얘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대부분의 경우는 사회적인 이슈이고 이걸 또 사회적인 이슈로 또 풀어가는 게 맞다라고 합의된 사회.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 또 애쓰는 그 사회를 우리가 복지사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은 문제지만 결국 이런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힘들다고 돌았을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이게 결국은 내 아버지 어머니의 미래고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의 현재고 또 나의 미래고 내 자식들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진짜 관심 있게 보고 들어야 될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 맞물려 있는 건데 지금 얘기하셨지만 그럼 우리나라 노인민곤율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고 하셨어요. 노인 복지는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노인 복지 수준은 나쁘진 않아요. 일단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지망이 구멍이 너무 크다. 그래서 촘촘하게 해야 된다. 당연히 더 많이 촘촘할수록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물건이 딱 떨어졌을 때 촘촘하게 망이 있으면 그 물건이 부서지지 않고 망에 딱 걸려서 다시금 이렇게 원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보존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복지망이라는 것, 의료망이라는 것, 또 교육망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관계망이라는 이런 모든 여러 개의 망들이 쫙 탄탄하게 개인을 바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복지는 다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런데 노인 복지에 책정된 예산의 수준이 사실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노인들의 숫자, 또 노인들의 수요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 얘기도 나왔지만 기초연금이 지금은 33만 원 조금 넘는 돈이고 부부가 합산해도 50만 원 조금 넘는 돈인데 이거 가지고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먹기 후 사는 데 집중하기만 해도 바쁘기 때문에 복지 개념이라는 건 이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돌보는 과정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나아갈 길이 아직은 좀 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나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훌륭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새 사실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던데 이게 가족들이 주범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옛날에는 한동안은 자식들 그중에서도 아들, 아들의 학대 되게 많았거든요. 아들, 딸, 며느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새는 그렇게 부부학대가 많아요. 제가 경기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어떤 곳이냐면 노인학대 사례가 들어오면 이게 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일종의 사례판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열리게 되는데 저도 거기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학대 사례를 보면 우리가 보통 시설에서 이런 학대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였지만 말씀하신 대로 집안에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요소에 대해서 대부분 아직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그냥 자식들이 혹은 내 가족이 혹시 외부에 나가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나만 참으면 되지. 그러니까요. 여전히 참고 그 모진 세월을 견디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와 관련돼서는 정말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학대가 신체학대도 있고 언어학대도 있고 방임에서 자기방임까지 굉장히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만 요새는 어떤 학대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이걸 인지하고 신고하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특별히 우리가 왜 정서학대라고 많이 부른 언어학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상욕을 한다든지 째려본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것과 관련된 인식조사를 해보면 내가 정서학대 진짜 많이 당했습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이건 정말 학대가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 학대와 관련돼서 의식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학대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학대를 인식하게 되면 스스로 보호하게도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가족이든 누구든 노인에 대해서 이게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조심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학대가 가지고 오는 은밀하고 또 지속적이고 또 두렵게 일어난 이런 요소들은 많이 양지로 나오게 되고 또 의식화하게 되면서 신고율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보다 이런 조치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그만큼 노인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노인 학대도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대신에 이런 인식도 많이 좀 좋아진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길은 좀 더 한참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식이든 부모든 이런 데 대한 인식도 우리가 좀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이호선 센터장님이 이렇게 노인분들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신 지가 20년이 넘으셨어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노인상담센터도 만드셨는데 어떻게 처음 노인 연구를 굉장히 젊은 나이에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20살인가요? 그런데 제가 이걸 참 이게 어떻게 제가 이걸 만들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의아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노인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게 제가 원래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그전에는 아동 청소년 상담 부부 상담 워낙에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계기가 있어서 노인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노인도 성생활을 하고 노인들 사이에서도 폭력이 있고 노인들이 이것 때문에 울거나 경우에 따라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걸 제 눈앞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전에는 전혀 노인은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아프시거나 이 정도만 생각을 했지 이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 그걸 딱 보고는.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제가 결혼했잖아요.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러 친정에 딱 갔는데 저희 동네에 사셨던 80세 어르신이 저희 집에 1월달 눈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맨발로 새벽 1시에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저희 친정엄만의 집을. 문을 두드리려니까 저희 엄마가 당연히 문을 열어드렸죠. 봤더니 그냥 호껍데기 입구를 나오신 거예요. 바들바들 떨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이거는 딱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남편이 매일 잠자리를 하자고 하고 80세가 넘으셨는데. 그럼요. 남편은 82세셨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몸이 그렇게 왕성하신 게 아니니까 굉장히 과정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거부하거나 혹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장작을 들고 와서 팼대요. 그전에는 연타집게 가지고 때리다가 나중에 그날은 장작을 가져와서 때리는데 이래다가는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뛰쳐나와서 그 길에 눈발로 맨발로 눈길을 헤치고서는 저희 집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독특한 일인가 싶어서 그 이후로 근처에 어르신들 몇 분을 또 인터뷰를 해봤는데 노인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묻혀있고 자식들마저 알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노인상담센터가 어디 있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요. 그래서 만드셨군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계기로 노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박사 논문을 그걸 쓰게 됐고 또 보니까 노인상담에 대한 책이 한 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해서 바로 노인상담이나 책을 내면서 동시에 한국노인상담센터를 계속하게 된 거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노인들의 고민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분들이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볼 때는 정말 고독하신 분들이 많아요. 외로움. 외롭고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 같다. 내가 오늘 죽어야지 내일 죽어야지 생각하지만 내 목숨도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자식들도 바쁘고 따로 살고 이런 요구들을 바로바로 충족하기 어려울 텐데 이런 문제들이 초구령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제도들이 지금 제일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상담 문화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TV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이런저런 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고 그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가서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가족센터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국가가 8, 8회까지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게 또 있어요. 무료로 받을 수도 있어요.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그건 바우처를 받아서 하셔야 돼요. 아 신청을 또 하는 방법을 어르신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어렵지만 그걸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냥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국에 보시면 요새는 복지관마다 사회복지관 아니면 노인복지관 있어요. 복지관에 가시면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렇군요. 이를테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노인복지관마다 거의 대부분 상담센터가 또 이렇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신청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고 또 단회로만 상담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용기를 내셔야 돼요. 내 삶의 문제는 이러다 뭐 알겠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고통스러웠다면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은 고통스럽지 않아야 되니 용기를 내셔서 내가 온 가족에게 허락받고 가는 건 아니니까요. 한 번쯤 이렇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뭔가 좀 해답이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아무래도 사회가 너무너무 빨리 변해서 저도 적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도 이게 스스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호선 센터장님 한국노인교육학교 회장도 맡고 계신데 노인분들이 어떤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르신들이 무슨 교육이든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뭐라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요즘은 무료 교육들도 워낙에 많고요. 그리고 또 요새는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교육이 일어나는데 그냥 귀뚱으로 듣지 마시고요.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야 공부가 됩니다. 집중하고 적어가면서 내 삶에 이건 참 도움이 되겠다. 이건 내 정신 건강에 참 도움이 되겠다. 이건 참 교양 있는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것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작 어떤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요새는 제2, 제3의 직업들 많이 가지시니까 그럴 경우로는 직업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직업 교육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 남성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일센터 혹은 세일센터로 가시면 여러 인생이모작센터도 있고요. 중장년 희망센터도 있고 일자리 희망센터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 또 교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서울 같은 경우는 50플러스센터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가셔서 그렇게 교육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를테면 내가 조금 더 노년기에 교양을 좀 쌓고 삶의 기쁨도 가지면서 또 내 마음을 노년기에 단단하게 갖고 싶어 그러면 인문학 강의를 들으시면 되거든요. 인문학 강의는 평생학습관 같은 데 가셔도 또 구청 같은 데 가셔도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강연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셔서 구청, 교육 이렇게 치시기만 하셔도 평생학습관, 교육 이렇게 들어가셔도 아니면 대학 내에서도 요새는 무료로 이런 여러 대민봉사 차원에서 또 강의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찾으면 내가 정말 이번 생에 배우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많은 배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어떤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대로 따라가시고요. 그게 아니면 살짝 젊은 사람한테 살짝 물어보시면 정말 좋은 정보들을 꿀 같은 정보들을 알려주실 텐데 그 뒤로 제일 중요한 거 가셔야 됩니다. 가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어르신들이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디지털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최소한 스마트폰 보는 법,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거 이거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디지털 교육은 전 어르신들이 좀 다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그걸 요새는 디지털 교육, 디지털 문외 교육 이렇게 또 깊이까지 들어가는데요. 디지털 교육이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컴퓨터 요새는 조금 더 나아가면 요새 포토샵 이런 것도 막 하고 사진 같은 거 변형하고 이런 것도 동영상 찍는 거 이런 것들도 하시는데 이런 거는 복지관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 교육이 다 있습니다. 저는 복지관 정말 추천하는데 거기 가시면 교육이 적게는 50개에서 많으면 150개까지 열려요. 그중에 디지털 교육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꼭 하시고 그 안에 또 들어가시면 우리가 똑같은 영상, 동영상, OTT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게 정말 좋은 정보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디지털 문해력과 관련된 교육들이 또 그 안에 또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한번 들어보신다면 내가 진짜 좋은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함께 알게 되실 텐데 이거는 일단 신청하시고 교육을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참여하실 때 얻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네. 일단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요. 되게 계시지 말고요. 나이 들면서 그런데 사실은 더 행복해 보이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보이는 공통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긍정적 정서가 굉장히 풍성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 해결될 거야. 잘해봐야지. 염려하지 마.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심을 주고 스스로도 그냥 거기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이런 긍정적인 정서가 눈에 띄게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보면 굉장히 바깥 활동을 또 많이 하세요. 이게 사람이 발걸음이 땅에 닿는 순간 그때부터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행복감이 높은 분들은 보면 정말 어르신들 표현 그대로 빨빨거리고 돌아다닌다.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잘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활동력이 풍성하신 거죠. 세 번째로는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 얘기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뜻이고 동시에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하는 게 좋은지를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행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마음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랬지 이렇게 해서 포기하실 게 아니고요. 일단 행복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집 밖으로 먼저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나오셔서 충분히 한 15분에서 30분 이상은 매일 좀 운동하시고요. 그다음에 하실 수 있다면 제가 하나 권해드리는 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여기는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리는 게 서점이나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꼭 안 사도 끝까지 보지 않더라도 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 딱 10페이지만 다 읽고 오시고 거기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가지고 오셔서 그거 생각하면서 일주일 보내고 그 다음 주 또 가시잖아요. 놀랍게 우리 훨씬 더 관대해지고 훨씬 더 어른이 가지고 있는 침착성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어른의 여러 요소들을 나도 모르게 갖추게 되실 거예요.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이 노인의 날입니다. 10월은 경로의 달이고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노인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55세에서 64세를 우리가 젊은 노인이라고 불러요. 그렇게까지 요즘 말로 팩트폭격을 하셨는데. 저도 나이 먹어 가니까요.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잘해드려야죠. 저는 지금의 70, 80, 90대가 되신 분들 진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없었으면 우리나라 경제 토대도 없었어요. 이분들 없었으면 민주화라는 것도 없었고요. 이분들이 좀 살만한 사회라면 저는 노인이 살만한 사회는 누구든지 살만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게 어르신들은 십중팔고 여러 번 어려움도 겪었지만 장애를 동반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소외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돌봄이 있는 사회라면 어떤 세대도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좀 잘해드리고 이분들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0월 2일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서 우리 노인상담 전문가이신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